순수 아라풍의 목재건물이 눈에 띈다. 조수가 설명하는 이 건물은 이슬람의 공공시설 사비르 쿠타프다. 2층은 아이들에게 코란을 가르치는 곳이고 1층은 공동오물. 카위로는 1년에 30mm 정도의 비가 온다.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 사막 기후 때문에 더위에 지친 낙은 애들에게 물을 제공한다. 18세기에 지은 성직자의 집으로 이집트 전통 가옥이다. 2층 창문이 독특하다. 작은 요새처럼 느껴진다. 이슬람 문화가 만들어낸 구조물이다. 마샬 아베야. 그것은 오히려 밖의 세상을 구속시키는 금울망이었다. 희석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